한글자막 by 한효정 웃으며 보내 놓고 돌아서서 흐뭇기도 했는걸 아무것도 아닌 듯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돌아섰지만 속으로 흘린 눈물 떠난 남자야 떠난 남자야 남자 너는 모르는 분이 이것도 아닌 듯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돌아섰지만 속으로 흘린 눈물 속으로 흘린 눈물 속으로 흘린 눈물 떠난 남자야 떠난 남자야 난 난 너를 모르니 난 너를 모르니 내게 내게 아멘